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장이 시작됩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 장보부장님이랑 저랑 신세한탄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 시간 가는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면 집에 거의 도착할 시간인데 집에 도착해서 일단은 잘 준비를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이제 시작이네요. 첫날인데 한 1년을 일행한 것 같은 느낌이 언제 다시 서머타임 합니까? 3월 말에 끝나고요. 4월 초부터. 힘든 겨울이 되겠군요. 5개월 동안. 겨울은 겨울이라서 그냥 원래 힘든 건데 근데 뭐 세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정말 한 사람이 돌아가시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시간에 하니까 보통은 이제 딱 보고 10시 반에 끝나고 나서 바로 좀 거래 좀 할 분들은 하고 지켜보다가 자면 되는데 지금까지 저녁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이거 보고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식 유발하는 건강에 좋지 않은 네. 굉장히 안 좋고요. 사실 이제 그 경험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머타임이 이제 끝나고 한 일주일이 가장 힘들고요. 네. 그것만 넘어가면 또 금방 익숙해져서 보시는 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이 가장 힘드니까 한번 좀 참고 해보시면 특히 이제 예약 주문을 활용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뭐 할 정도로 일주일간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완전히 붉은색입니다. 완전히 붉은색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 좀 보면 마이크로스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바존 같은 것들이 보통 주간으로 한 5, 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구글만 약간 덜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완전히 시뻘건 모습이라서 거의 다 빠졌고요. 사실은 480여 개가 빠지는 모습 보이니까 거의 다 빠져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에 10월 30일이었죠. CNBC에서 사실은 니콜라에 대한 집중 방송을 좀 한 게 있어요. 22분 동안 22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워낙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이걸 다 봤습니다. 업무를 봤는데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제 시간 나신 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가 과연 어떤 기업인지 그다음에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니콜라의 트럭의 성능과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CEO 마크 러셀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제가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봤더니 실제 공장 방문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왜 공장에 안 갔는지 이 CNBC를 하신 분이 공장에 안 갔어요. 사실 이제 지금의 포인트가 실제 만들 수 있냐 이런 건데 공장에 안 갔고 그냥 얘기만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동력 장치를 공개하는 거 동승의 차가 가는 걸 했지만 뜯어봐서 일단 엔진이 있는지 어떤 그런 동력이 있는지 수소트럭인지 아니면 그렇죠. 그냥 모터 달한 건지 그것만 열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열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만 봤다는 자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명이 없었다. 무슨 해명이냐면 사실 트레이밀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명의 여성을 성취향, 성폭행으로 또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거에다 일체 해명이 없다 보니까 이거 실제 공장 방문이 없었고 동력 장치 공개가 없었고 해명이 없었다는 걸 보게 되면 산문데요. 제가 보면서 이게 없으면 과연 이거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거 왜 찍었나 싶을 정도의 어떤 내용이었거든요. 협찬 특집이었나요? CMC가 사실 그렇게 할 방송이 아닌데 누가 봐도 약간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실제 지금 니콜라는 대한민국에서 1200억 정도가 보유하고 계신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가 없으면서 제가 보기에 약간 부족한 보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약간 처음에 탐사 보도로 식으로 했는데 탐사 보도는 아니었고 아주 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겉탈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는 원래 처음에 발표할 때도 이거 뭐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거고 이런 회사랑 제휴하고 저런 회사랑 제휴해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스토리로 상장하는 회사 아니었어요? 이 22분 동안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건 뭐냐면요. 플랜입니다. 플랜. 플랜이다. 뭐 할 계획이다. 어떤 계획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행과 이렇게 계열을 맺어 이렇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순진이 계획에 관련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획이야. 사실은 보여주지 않으면 계획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간 것은 뭐냐면 실제 독립 장치를 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장을 실제 보고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약간의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빈당한 약간의 보도가 그렇게 있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겠지만 봐도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갖고요. 제가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는 모양이네요. 처음에 올라올 때도 그냥 스토리만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뭘 그 스토리가 사라지지는 않았으니 그런데 실제 스토리인데 차가 잘 달려요. 실제 트럭이 잘 달리고 주행도 좋고 그다음에 이 스타트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을 보고 싶은 거죠. 뜯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계속 보여주고 실제 안에 보여주는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보신 분이 더 많은 어떤 궁금증을 자아낸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저가 보기에는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보시면 시원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월 20일 이후에 최악의 주관으로 보였는데요. 다가가 6.5% 마이너스였고요. S&P500이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모습이었고요. S&P500은 조금만 더 빠지면 연중 마이너스 흐름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로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빅스가 지금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빅스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시겠지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통계인데요. 잘 보시면 빅스가 40을 뚫고 올라간 이후에 S&P500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한 달 이후에 평균 2% 이상 3개월에는 5% 이상 6개월에는 9% 이상 12개월에는 1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 빅스가 40을 뚫고 올라가도 유연시창이 올라갔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그랬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빅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올라갔죠. 지난주에 이미 40을 뚫고 올라갔는데 뚫고 올라간 이후에 빅스가 내려온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쨌거나 빅스가 40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앞서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 빅스 관련 투자가 되게 많아요. 투자할 수 있는 ETF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로 하면 내가 투자해서 한번 해볼까 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려오고 시장에 올라가는 거꾸로의 모습이 보일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 현재 S&P500의 64%가 발표가 끝났는데요. 이익은 86%가 비트했고요. 매출은 82%가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익은 9월 말에 마이너스 21%에서 지난주에 16% 현재는 마이너스 9.8%까지 굉장히 좁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현재 마이너스 2.1%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렇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S&P500의 전체 기업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9월 말 현재 마이너스 21%라고 하는 게 모호 대비 마이너스 21%입니다. 전년 동기대입니다. 예상치는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 이익의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한 20% 정도 빠져야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폭이 줄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실적이 완전히 좋은 시절은 아니니까 조금씩 악화되는 것들이 호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요 주식들의 고점대비 활약률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알파벳 구글이 5% 마이너스 밑에 있고요. 홈디포가 8% 마이너스 버크샤에서 있는데 버크샤에서 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여러분들 제 거 막 무단으로 카피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글씨가 하나씩 틀린 게 있어서 제가 다 일일이 치는 거니까요. 갖다 그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크샤에서에는 13% 마이너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페이스북,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13% 마이너스고요. 넷플리스가 14% 마이너스, 어도비가 16%, 비자가 16%, 애플이 18%, 준비도가 18%, 디즈니가 20%, 테슬라가 22%인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굉장히 큰 폭이 하락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못 이길 정도의 하락인지 시장이 굉장히 빠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주요 주식들의 고점대비 하락은 대부분 20% 안쪽에 와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크다 혹은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정도 하락은 미국 주식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찾아오는 하락폭이고요. 3년마다 베어마켓이 오거든요. 만약에 이걸 못 견딘다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미국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지금 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손절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손절하지 마시고 팔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정도 하락폭은 늘 오던 하락폭이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고 조언들에게서 가져온 표입니다. 느끼시기 다르겠지만 물론 여기에 만약에 애플 18% 마이너스지만 여기에 10억을 질렀다고 그러면 겁나시겠죠. 겁나시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일단 저희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다 구성하셔서 들어갔다고 치면 이 정도 하락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하락이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아무런 회선이 없어도 이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참 비슷하게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빠졌고 지금 보시게 되면 준비료도 거의 20%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것 없이 다 빠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린 것은 주식이라는 건 내릴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락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적응이 안 되셨다고 해야 되나요? 좀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빠지면 던지는 분이 많으신데 특히 제가 가장 황당했던 분이 버핏의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버핏의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버핏의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길게 10년 20년 가져가는 주식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이제 너무 길게 가져가는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2, 3년을 가져간다는 마음을 투자하시려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바이든 당선과 상관없이 기술주에 대한 애정은 꾸준하다는 제가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섹터별 펀드 흐름을 갖고 왔는데 가장 노란색 딱 보시면 이렇게 쭉 위에 올라간 표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테크 쪽이 있는데 테크 쪽은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글로벌로 하면 그다음에 보라색이 두 번째 그림이 이게 헬스케어거든요. IT와 헬스케어는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매수 안 하고 거의 그냥 흐름이 밋밋하죠. 이 두 가지 업종은 지금 누가 당선되든 간에 꾸준히 매입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업종에 관심을 가져오는 차원에서 갖고 온 그림이니까요. 매입의 주체가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펀드예요. 펀드. 펀드들이? 펀드들은 뭘 사느냐는 펀드 매니저가 결정하는 그런 펀드들입니까? 그렇죠. 펀드 매니저가 결정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이렇다. 테크하고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가져가시고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조금 빠졌지만 걱정하시 말라는 차원이 하나 더 가져온 거니까 일단 수급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복이 어제 지난주였죠. 금요일날 보여드렸는데 추가적으로 MS까지 갖고 왔거든요. 마지막에 MS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도 갖고 왔는데 마이크로소프 역시 EPS가 비트가 18%고요. 매출이 4%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MS까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밀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특히 올해보다 내내 더 좋을 거니까 길게 보시고 가져가도 그렇게 무방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돋보이는 것이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EPS가 68% 비트했고요. 매출도 약 3.6%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목표주가 변경 부분을 봤는데요. 애플은 지난주간 5%가 빠졌지만 현재 목표주가 상향 주장가 2건, 중립이 2건, 하향이 1건인데 전반적으로 매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가 24건이니까. 아마존도 역시 5%가 빠졌지만 목표주가 상향이 12건, 중립이 1건, 하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시적이 나온 거에 상당히 월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의견은 강렬 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늘 얘기했지만 매수견이 34건에 보유한 건에 매도가 없다는 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분 역시 7.6%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 대단하죠. 보시는 것처럼 13개 전부 다 목표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강렬 매수견이고 역시. 그 다음 알파욕도 역시 1% 속도 빠졌지만 12건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강렬 매수견입니다. 마이크로스포트 역시 크게 빠졌지만 10건 모두 목표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글쎄요. 제 의견은 들으실 필요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월가 의견을 믿는다고 그러면 적어도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스포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의견을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켓비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비트.com 이번에 월가에서 많이 올린 건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이 다 생각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났다. 맞습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이익과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올린 것 같고요. 예상보다 비트율이 40%, 60%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 프로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죠.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약간의 우려는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언인 가야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분기 전망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너무 낮게 잡아서 잘 나온 거에 대한 그런 우려만 없다고 그러면 실제 잘 나온 거 맞으니까요. 일단은 월가의 내용을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월가에서는 대부분 다 좋게 의견을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P500에 대한 강력한 지수는 제가 언급했다고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제 의견이 아니고 월가의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그림을 제가 그린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 물론 S&P500 지수가 이런 테크니카 분석에 의존하지 않지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을 월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200 정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반등의 일각 앞에 서는 것들이 빅5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물론 선거가 있지만 그와 관련 없이 테크주 위주로 해서 약간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시장을 좀 항승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선거 얘기를 듣다 왔는데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패스하고 간편하게 어차피 기사가 나왔으니까 대선전 마지막 여론조사인데요. 보시면 52대 42로 10%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이기고 있는데 바이든은 흑인, 청소년, 노인층, 여성층, 그다음에 고학력의 백인이 선호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백인인데 학위가 없는 백인들. 약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명 중 6명이 트럼프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못한다. 의견이 나와주면서 만약에 진다고 그러면 코로나의 대응 때문에 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죠. 이건 어떤 계산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2010년에 이게 쭉 보시면 2010년의 결과인데요.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트럼프니까 쭉 트럼프가 다 이기는 지역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는 지역에서 올해는 붉은색이 파란색이 바뀌고 있다. 바이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텍사스 쪽은 물론 트럼프가 이 걸 보이지만 오하이오, 졸지아, 노스케롤리아, 아이오아, 플로리다, 에리조나 이런 지역에 등등에 지금 이제는 바이든이 약간 우세해지고 있다. 코로나가 터지는 지역에.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얘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중간에 리설트라고 되어 있던 것은 지난 4년 전 대선에서의. 맞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다 4년 전인데 다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붉은색이 다 이겼죠. 트럼프가 이긴 건데 일단은 지금은 파란색이 다 앞서고 있다. 이게 현재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바이든의 표가 몰리는 그렇게 이동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바이든이 이기는 게 많지는 않은 주도 많네요. 플로리다, 펜슬 플로리다 한 1.8% 앞서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주변에 보니까 오늘부터 내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지금까지 본 발언은 트럼프가 많더라고요. 트럼프에 내기를 거는 분이? 트럼프 쪽에 배팅하신 분이 많은 걸 봤을 때는 2016년에 다시 한 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배당률이 높아서 그러신 건가요? 배당률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장본부장님은 굳이 내기하라면 누구 쪽 거시겠어요? 트럼프에 걸면 배당률이 높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그냥 느낌 아니면 설명해 주실 말이 있으세요? 일단은 선거라는 게 표심이 저는 당일날, 전날 결제된다고 보거든요. 오늘날.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부동층은 어차피 그날 아침에. 네. 그날 하는데 일단은 그날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현 정부에 이걸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순회모가 바뀌고 행정모가 바뀌어서 물론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된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괜히 얘기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올라오는 게 다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그동안에 한 100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 다 올라왔죠. 색깔 상관없이. 물론 이제 붉은색은 지금 아시는 것도 공화당이고요. 푸른색은 이제 민주당인데 누가 되든 간에 상이 올라왔다. 한 번 딱 여기 때, 여기 때 딱 빠졌는데, 여기 때. 후보 때. 후보 때 빠진 거는 그때가 대공황 때였거든요. 그 일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누가 되든 간에 시장은 좋았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선 이후에 주가가 빠질 만한 그런 게 약간 없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주식을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 그렇죠. 회소가 되면서. 그렇죠. 만약에 주식이 없는 분들은 만약에 오늘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오늘 내일 주가가 좀 빠지면 사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본 기사 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기사는요. 머크 CEO의 캠프레이저의 일단 내용인데 이쪽도 지금 머크도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다만 임상 1상입니다. 1상인데 이분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 당장 코로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백신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내년까지 내년 중반까지 보급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효과가 원래 98% 이상이어야지만 완벽한 백신이래요. 그런데 지금 파우치 박스에 의하면 잘 나오는 백신도 70%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백신들은 약간은 불완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백신을 내년 중반까지는 다시 한 번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보면서 짜증이 났는데 조금 더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만약에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화이저라든지 이런 모더나 같은 약이 나올지라도 그게 100% 아니니까 확률이 한 50% 이상이니까요. 완벽한 백신이 아닌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4일, 5일 F1C 미팅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6일 날 10월 고용지표가 이어지면서 너무나 이벤트가 많아요. 이벤트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선 이후에 F1C 미팅이나 금리를 올릴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10월 고용지표는 일자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닌 것 같고 대선 뉴스만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3, 4, 5, 6일까지 쭉 이어진다 일정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게 오르고 내릴 것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즉 바이든이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볼 때 장기적으로는 오늘 전반적으로 누가 되더라도 길게 보면 다 올랐으니까 걱정 마세요. 말씀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이긴다면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면 저는 빅테크 종목들이 쫙 올라가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눌렸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거의 한 20% 가까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반은 저는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이 되면 일단 계속 약세를 이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주는 청정에너지 주중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가 싶지 않고요.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빅테크주가 더 떨어질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는 없죠.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바이든과 상관없이 지금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면 수급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빠질 일이 없고 특히 실적이 좋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빅테크 주식들 사는 게 맞네요. 바이든이 되면 더 내릴 건 없고 오늘 제목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방송을 한 지 지금 한 60여일째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런 게 생겨서 방향을 찍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시장이 괜찮을 것이니 빅테크를 한번 관심 가져보자는 그러네요. 트럼프가 되면 빅테크는 순풍을 탈 거라고 하셨고 단기적으로도.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빅테크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 선보기 실적이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적 흐름이 이어진다고 본다고 그러면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선보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가장 못 가요. 못 가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 바이든 쪽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략 1% 이상의 상승을 보일 걸로 지금 선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반등에 나설 것이고요. 반등에서 약간 테크 쪽만 약간 좀 주춤할 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크루도 오일이 지금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산유국에서 기름을 더 많이 퍼겠다. 더 생산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약간의 약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야지만 팡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작을 했는지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500이 1.1% 상승했고요. 다오가 1.35% 아까 얘기했지만 나스닥이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0.88%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흐름들이 주요 변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잠깐. 기사도 좀 봐야죠. 기사도 있습니다. 기사도 봐야죠. 기사도 봐야죠. 클로락스 아시는 것처럼 세정제, 소독제 만든 회사인데요. 당연히 실제 잘 나왔겠죠.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원래 2달러 32센트 예상했는데 3달러 22센트가 나오면서 1달러 이상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잘 나온 것이고요. 현재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에스트로더가 의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90센트 예상했는데 1.44%가 나와주면서 역시 갈색병에 대한 어떤 선호도 여전히 이거 사실 얼굴을 화장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것도 있지만 오늘 보시게 되면 배당을 주당 53센트로 하면서 10% 인상 수시까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배당 인상을 하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슬병을 가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던킹 브랜드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인스파어 브랜드라고 하는 회사에 이번에 인수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주가는 현재 106달러까지 인수가가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미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더아머. 언더아머가 요즘에 좀 힘을 내고 있는데요. 스티페러스 언더아머에 중립해서 매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더아머가 굉장히 오랜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는 좀 팔리는 것 같아요. 옷이.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판매가 증가하면서 간만에 매수견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언더아머가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언더아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참 실적 좋아질 걸로 예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뒤늦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 저거는 샀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그 니콜라에 대한 보고서 봤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하기보다는 보도인데 니콜라 주가가 아마 거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탐사 보도처럼 생각해서 뭔가 진실이 밝혀지고 했는데 딱 22분 동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이나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크 러셀에 대한 인터뷰만 집중적으로 하면서 옆에 타고 동승한 정도밖에 반응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궁금증이 더 증폭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서머타임이 해제된 이후에 처음으로 보내드린 3프로 TV의 글로벌 라이브. 거의 조금만 더 하면 그냥 1박 2일짜리 방송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그래도 장우석 본부장님 덕분에 이런저런 많은 힌트도 얻었고 정리도 꽤 많이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건 다소 재미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내일쯤 장보부장님이랑 간단한 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니까 장 조금만 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저희 사랑하는 두 동료들과 함께 또 출근길에 계시죠. 오늘 장보부장님 평소에도 고맙지만 오늘은 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평소보다 더 고맙습니다. 장보부장님이 한 일주일 정도만 이 서머타임에 잘 적용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잘 적응해보도록 하죠. 저도 적응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다 하는 겁니다. 자 퇴근하겠습니다. 굿나잇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용